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방금 영상을 올렸어 근데 렉이 걸리네 자기 인터넷 또 끊겼나봐 무슨 일이야?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야 어? 고마워 지금 당장 적일게 우와 숫자가 많네 더 있어? 이거 무슨 코디야? 걸렸다 하나도 재미없어 레슬리는 큰 동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 큰 테디베어로 변신할 거래요 이 코스튬이 드디어 쓸모가 있네요 이런 지퍼가 부러졌어요 상관없어요 큰 인형과 꽃 너무 상냥하다 좋은 사과 방법이지 꽃을 물에 꽂아줘야지 이제 놀래킬 차례다 잠깐 곰이 어디 갔지? 놀래켰다 레슬리 하나도 안 웃겨 너무 장난을 많이 치잖아 어서 레슬리 이 옷 받는 것 좀 도와줘 나 갇혔어 싫어 장난친 대가야 다음은 곰틱톡을 찍어볼게요 완벽한 각도예요 유명한 테디베어 춤을 춰봐요 고틱톡 스타가 될 거예요 큰 테디베어라면 쇼핑도 힘들죠 어? 안녕 친구? 나도 시리얼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움직이지 마 난 도둑이다 어서 금고를 열어 이럴 수가 이게 뭐야? 큰 인형? 그래 제발 쏘지 마세요 아무도 큰 인형을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지? 또 장난감인가? 돈! 당장 이제 곰이 상황을 해결할 거예요 이거 내놔요 뭐야? 이거나 받아라 뭐야? 나랑 장난치지 마 자기 열쇠 어딨어? 나 늦었어 열쇠? 거기 앞에 있잖아 고마워 자기 가야겠다 잠깐 가방을 잊었어 좋은 하루 보내 테디베어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 의사예요 환자님 일어나세요 기분이 어때요? 잘 보이나요? 잘 보이나요? 와 곰이다 진정하세요 진정제를 넣어드릴게요 이런 환자가 어디 갔지? 엄청 빠르네 뭘 사야지? 우리 펜더 우리 펜더 캔디 좋아 공젤리? 이것도 다 먹어야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뭐? 누가 곰을 먹고 있어 그건 안 돼 다신 안 먹을게요 청소기 게임을 하러 오세요 상품 타가세요 나도 선물 받고 싶어 아빠 장난감 따자 그래 장난감을 가지려면 모든 캔을 맞춰야 돼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처음 시도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가방에 라이팩이 있어요 이 좌석이 저 타워를 부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예! 캔을 다 쓰러트렸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이 강아지를 가져요 싫어요 너무 작아요 가장 큰 걸 원해요 저 테디베어 아빠 저 곰 가져다줘요 나랑 같이 가자 놔주세요 저는 살아 있어요 제 남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?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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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샌드위치야 맛있게 먹어 내 음식 이런 어떻게 먹지? 입이 없다는 걸 잊었어 레슬리 어떻게 좀 해봐 알겠어 도와줄게 샌드위치를 스무디로 바꾸면 되지 여기 액체 샌드위치야 마셔봐 음 훨씬 낫다 음 맛있네 고마워 레슬리 배부르고 목도 안 말라 음 좋은 아침 샤워할 시간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또 너야? 레슬리 나 바쁜 거 안 보여? 무례하게 굴지마 곰이 보지 않을 때 작은 사업을 시작해볼게요 테디베어와 사진을 5달러에 테디베어와 사진 찍으세요 오 한 장 찍을래요 여기 돈이요 사진 찍어주세요 고마워 곰 너가 최고야 안녕 저 사람은 누구였어? 신경 쓰지마 5달러에 사진을 찍으세요 네 딸에게 사진을 보낼 거예요 치즈 해보세요 테디베어 고마워요 음 누구야? 신경 쓰지 말고 음식이나 사 다 괜찮으니까 큰 동물과 사진 찍으실래요? 음 우와 테디베어다 네 사진 찍어주세요 고마워요 자기 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그냥 유명한 거야 자기 나 새로운 신발 필요해 이거 들어봐 이런 칠칠 맞은 곰이네요 오 저기요 가게에 강아지는 안 돼요 하지만 강아지가 아니에요 자기 이리 와봐 곰이다 이런 또 신발을 떨어뜨렸네 휴 틱톡커는 힘들어요 자기 어떻게 내가 저기 자기? 화났어? 알겠어 알겠어 꺼내줄게 잠깐 당기면 되겠지? 뭐야 어딨어? 짜잔 휴 놀랐잖아 이제 싸우지 말자 레슬리 그럼 곰 안에 누가 있었어? 누가 있었어? 테디베어 영상이 재미있었나요? 댓글로 큰 테디베어와 살면 어떨 것 같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하셔서 우후의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